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하이파이 매니아에서 BNW-803D4 스피커를 깜짝 놀랄만한 가격의 두 세트를 단독으로 진행합니다. 803D4는 801D4 또는 802D4보다 작은 크기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모두 넣고 미드레인지 콘은 터빈 헤드인틀로저로 인해 베이스 콘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 조금 더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컴팩트한 사이즈와 우아한 디자인 BNW-803D4 스피커는 일반, 가정의, 작은 공간에서도 분위기를 살려주고 현실감 있는 웅장한 사운드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. BNW-803D4 최고의 사운드를 저렴한 가격에 지금 하이파이 매니아로 연락주세요. BNW-803D4